두 가지 저 음식 두 가지 해야 돼요. 저 게살 분리하는 게 은근히 오래 걸려요. 저 은근히 아니고 오래 걸려요. 너무 오래 걸려요. 저거 전할 때도 좀 이렇게 쪼개서 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가요. 게살 숲? 네, 게살 숲입니다. 생각을 해 봐야 될 게. 그것도 일이에요. 이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고. 어? 아니 장관이는 저 고집 은근히 세다. 내가 저거 게살 뜯는 거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까지 했는데 은근히 고집 세. 결국은 게살 들고 나왔어요. 그렇게 찢어가지고 언제 찢으려고 그러시나요? 이렇게 봐봐요. 이렇게 했지? 네. 또 두 개 같이 붙여. 두 개 또 이렇게 두 개. 또 같이 여섯 개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. 학생 동그랑땡도 많이 빚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. 이렇게 우리 팀은 다 어디 갔지? 저기 저거 전철이. 감자도 많아요. 지금 원래대로 하면 전철이가 끝나서 지금 조리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전철이 안 끝났으니까 대략 1시간 정도 밀려 있는 거예요. 양순아, 너 뭐 하니? 눈 다 떠야 되지? 아우. 그때 살짝 시간이 점점 넘어가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초조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때 계속 막막해지더라고요. 눈앞 캉캉하고 어지럽고. 두 개 더? 어..저희가 이 정도는 두 개 더? 시급료는 없나요? 시급료. 네. 토마토 페이스트예요. 깜짝 놀랐어요. 거기 팀은 굴라시라는 그 스튜을 벌써 끓이고 있었고. 딱딱 나눠가지고. 죽빵도 다 완성되고 저희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. 이거 좀 바쁘다. 네. 바쁘다니까. 이게 바쁜 게 아니라 동그랑땡 두부 하려면 그게 좀 바쁘지. 아휴 이거 어떡하냐. 어떻게 하냐. 아휴 나 어떡하냐. 아휴 나 어떡하냐. 어떡하냐. 아휴 나 죽겠다. 어떡하냐. 괜찮겠나 시간이? 이제 두 시간 남았는데? 저거 봐 쟤 아직 멀었어. 저걸 어떻게 할 거야 저거. 비상사태입니다. 일술이 부족하고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. 야 너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았어. 너 잘못하면 급식 실패하는 거야 이거.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 너무 아휴. 아 우리 온기현 씨가 지금 나갔으면. 손이 너무 많이 가네 얘는. 세윤아 너도 왔어? 어디 좀. 이걸 둘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왔지?